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남자가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내가 웃게 해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즘에는 내가 웃게 해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우 좋아. 어떻게 해? 현지로 좀 나가서 잘한다. 잠깐만 현지로 좀 해. 죄송합니다. 아 잘한다. 됐어요. 오케이. 그 다음 씬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예전에는 나를 웃게 해주는 남자가.